현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. 소중한 이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. 누가 우리 이름이 우리 이름이 사라졌다고요. 이름으로 나뉘어서 팀원 모두가 이름을 먼저 찾으면 우승입니다. 팀 라운드는 필요한 만큼 글자를 획득할 수 있는 띠띠빵빵 자전거입니다. 저기 보이는 조리숙 자전거에는 각각 풍선이 3개씩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상대 팀의 풍선을 하나씩 터뜨릴 때마다 한 글자씩 획득하게 됩니다. 이야 하나만 터뜨리자 하나만 터뜨리면 끝이네. 이때 필요한 건 자전거 달 풍선 그리고 그 풍선을 터뜨릴 뿅망치가 필요한데요. 하나만. 형 넓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야 광수야. 야 광수야 뭐해. 저 움직이지가 않아요. 이광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. 광수야. 열심히 하라고. 형 왔을 때 터트려도 돼. 그래 왔을 때 하자. 하나만 하나만. 야. 하나만 하나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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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. 한 분 Harperý. 한 분야 tend과ienia 여름에 염려. 내가 절약할 수 있고. 뭐지? 흥분한 신Т희. 세upp Art. nessa Immag hungry. 그거부터 찍고 있어. 야! 아 잠깐만! 야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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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왜 쟤한테는 항상 저런 일들이 생겨! 형 지금이야! 야! 외발 자전거! 외발 자전거 했어! 야 외발 자전거야! 안 돼!